대선 선거운동이 활발해졌죠. 도로 곳곳엔 후보들 현수막도 눈에 띕니다. 그런데 이 현수막이 잇따라 훼손돼서 수사와 고소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도로 곳곳에 붙어있는 대선 후보 현수막. 지난 15일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에 거리에선 쉽게 선거 현수막을 볼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현수막은 후보당 자치구 동수의 2배를 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거운동으로 현수막이 늘어나자 훼손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엔 광주 광산구 인공에 게시된 현수막이 무단으로 철거되고 소각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40분쯤 해당 지역에 근무하는 A씨가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현수막의 줄을 자른 겁니다. 광산구 선관위는 선거법에 따라 지난 21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철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고 공정한 선거 질서를 해치는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이나 선거법을 무단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철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지난 22일 오전 동구지산동에선 선거 후보의 홍보 펼침막에 고정끈이 잘려 신고 접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정오에도 동명동 거리의 대선 후보 현수막이 일부 찢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일부러 찢겨진 정황에 따라 CCTV를 통해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한판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고 철거하는 자에겐 2년 이하의 징역도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CNB 뉴스 정윤철입니다.